지난 한 해 동안 저희 뉴밀레니엄 은행을 찾아주시고 성원해 주신 고객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 2021년은 인내와 성실의 상징인 소외해입니다. COVID-19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시고 가정과 일터에 행운과 건강이 가득하시길 뉴밀레니엄 은행 전 직원이 함께 기원 드립니다. 뉴욕 뉴저지 한인동포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해피 뉴 이어! 2021년은 신축후년 흰소띠해라고 합니다.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악재를 소처럼 꿋꿋이 잘 이겨내시고 2021년은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좋은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지난 한 해 어려운 이웃의 힘이 되고자 노력했던 뉴욕 한인회는 올해도 동포사회 구심점으로 맡은 일에 충실하며 동포사회의 발전을 위해 힘껏 뛰겠습니다. 2021년 건강하시고 행복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 지난 한 해 동안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분들 가정과정이 너무나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. 저희 21희망재단에서는 불우이웃을 돕는데 여러분들이 성금으로 많은 도움을 드렸습니다. 새해는 우리 다 같이 힘을 합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밀어내고 여러분들 가정의 행복과 건강에 깃들기를 바랍니다. 우직하고 부지런함의 상징인 소의 해답게 소의 증명단체 협의회는 동포사회의 소상공인들의 권익을 위해 힘써 나갈 것이고 더 나아가 동포사회의 참신하고 모범적인 단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생각입니다. 변화 없는 지지와 성원 부탁드리며 동포 여러분들께서도 건강하시고 하시는 사업 번창하시길 기원 드리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 동포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얼마나 어려움을 겪으셨습니까. 이제 밝아오는 2021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기를 기회로 삼으시고 희망찬 첫걸음을 내딛으시기를 바랍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 매주 일요일 업로드됩니다. 감사합니다.